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어른 부동산 머리티비입니다 오늘 건물 팩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건물의 팩트는 매매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시 남구 대명육동입니다 대명육동 골목길 내거리에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데요 골목길 내거리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바로 우측으로 두 번째 건물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우선 이 방향으로 비춰드리면 여기에서 약 400m 쭉 직진을 하게 되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대로변이 바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바로 또 제가 가리키는 곳 동쪽인데요 동쪽에서 오늘 건물까지 약 150m로 도로변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시고요 그리고 또 남쪽으로도 여기에서 약 200m 가시면 대명남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400m 내려가시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명로 바로 왼쪽편에는 대명초등학교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또 홈플러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또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대명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또 가면 안지랑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역 모두 도보 5분에서 6분이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앞으로 이동해서 오늘 건물 오늘 건물의 팩트가 매매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먼저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건물 2021년도 4월달에 6억 7천에 매수를 하고 필요 경비까지 계산해보면 6억 9천인걸 알 수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주인세대와 세입자방 모두 올 리모델링을 하였고요 옵션 및 방화문 그리고 싱크대, 욕실, 전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 리모델링을 통해 신축화가 되었던 물건입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1억 넘게 들어간 건물로 8억 이상 들어간 건물인데 주인분 아파트로 이사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처분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같이 좋은 이런 매물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좋은 매물 주인이 되셔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건물 올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관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외관은 건드리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행하던 하강 속으로 이렇게 전면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외관도 정말 반짝반짝입니다 오늘 건물 사용 승인이 2007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외백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북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북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좌측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건물 좌측에는 또 뒷집으로 들어가는 자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 4m 정도 되는 코너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전면과 좌측으로 또 양면 대리석 이렇게 시공을 한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창으로 물이 섬에 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위로 대리석을 또 눈썹이라고도 하죠 눈썹 대리석을 이렇게 시공을 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창호 쪽에 비가 섬에 들지 않는 효과도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외벽에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 밸브를 확인해 보시면 오늘 건물 공실이 없다는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2층 주택이 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4층 부분 가운데 창호가 보시는 것처럼 거실 부분인데요 거실은 1조량 정말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1조량도 충분한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2층까지도 이렇게 정말 1조량 풍부하게 들어온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후면부와 좌측 아 우측이죠 우측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적덕도를 사용해서 건물 외관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이 공간은 조경이 심겨져 있었는데 조경을 못 다 보관하고 이 부분에는 또 인조 잔디를 또 설치해 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오늘 건물의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미니트룸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원룸 1가구에 3룸도 가구 4층은 주인식 단독으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 4가구 중 한 호실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했던 이유는 단순 주택일 때는 또 대출 대출이죠 융자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대출 실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현관문 주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주차 4대 그리고 왼쪽으로 또 주차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외벽과 그리고 주차장 바닥 그리고 또 천거 부분에 보면은 텍스죠 모두 이렇게 새롭게 칠을 하고 텍스도 모두 새것으로 이렇게 교체한 모습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군데군데 CCTV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 등도 모두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또 복도 내부와 새잎자방 모두 또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잎자방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들어서면 바로 계단 10m로 넓은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타일은 손대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 복수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일 깨짐 현상이나 들뜬 현상은 1층부터 옥상까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복도 청구에는 또 이렇게 CCTV 돌아오는 모습이 가능합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4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등가구 미니크루 3가구 이렇게 4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온리 모델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문도 굉장히 깨끗하죠 방암문도 모두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지요 봅니다 자 3층입니다 3층은 2층하고 베일이 좀 틀리죠 3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1가구에 3룸 2가구 이렇게 3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근무 3룸은 굉장히 새가 잘 나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또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룸 신혼부부분들 그리고 한자녀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집이죠 그래서 3룸은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3룸은 지금 현재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들고 있는데요 공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었으면 바로 우측으로는 주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앞에 냉장고도 먹을 공간도 충분하고 왼쪽으로는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원문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바로 앞에는 또 이렇게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송도 훨씬 더 줄어질 것으로 보이시고요 방 구조도 요즘 신축 구조보다는 훨씬 넓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에어컨 또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베란다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쪽에는 옵션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탁기 뒷변으로 또 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옵션도 약 2년 전 리모델링 하면서 새것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교체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두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골 탈퇴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도 보신 것처럼 또 타일도 모두 다 교체를 하고 바닥뿐만 아니라 창고 쪽에도 이렇게 모두 교체를 한 모습이 하긴 가능합니다 문도 전체에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자가 가장 선호하는 건물 하나 보여드렸고요 딱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3층까지 확인을 시켜드렸고 마지막 또 4층 올라올게요 자 4층에는 보신 것처럼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영상으로 못 비춰드리지만 사진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도 굉장히 깨끗하게 요즘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정말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을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옥상 나가볼 텐데요 바로 옥상 문은 이렇게 왼쪽에 하나 우측으로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운데 거실 창고를 충분히 높여 놓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문을 내놓았고요 자 이 공간에 지금 현재 물품을 보관했는데 문과 문 사이 샷이 문을 하나 달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는데요 옥상 문도 방암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지뢰 짐작 짐작을 해보면 정말 오늘 건물 2년 전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은 이렇게 거실 창고를 높여 놓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이 두 군데로 나와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또 방수도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정말 두껍게 했는 모습이 바로 영상에 나타나실 거예요 정말 손을 많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또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남쪽으로는 앞산 앞산이 이렇게 조망이 정말 좋죠 바로 뒷편으로 보시면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2층 주택입니다 그래서 조망건도 충분하고 일조량도 충분하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와 그리고 고압선 도로 그리고 고압선 도로 바로 위쪽에는 또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이 아주 우수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및 관공서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도 또 이곳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너 생선 내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1가구 투룸 3가구 서리룸 2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2.6제곱미터 구단위로 64.31평 건물 연 면적 359.1제곱미터 구단위로 108.62평 사용승인 2007년 10월 11일 사용승이 났고요 남방은 도시아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9억이었으나 현재 7억 8천에 나와 있고요 중자 2억, 보증금 2억 8,800, 인수금액 2억 9,200 월수입 265만원에 은행이자 98만원 은행이자를 공개한 월순수익이 168만원 나오는 매무입니다 주인세대 보증금 2천에 80 놓았을 경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 6동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면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